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되어 있는 김승훈이에요. 5월 18일 2020년 오늘이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고 이게 현재는 이제 우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내고 있잖아요. 1990년대에 들어와서 특별법이 제정된 다음부터 공식으로 기념일이 지정이 됐는데 사실 기념일을 지낸 거는 20년 조금 넘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올해는 40주년을 맞이를 해서 원래는 제가 광주에 가서 좀 약간 좀 사전 제작을 하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2020년 현 시점 아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일단은 서울 밖에 다른 지역으로 뭔가 컨텐츠를 촬영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일단은 그 방역 상황에 대해서 사실 서울 밖에 나가는 것도 사실적으로 무섭고 그 개인적으로 그리고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뭐 다른 뭐 컨텐츠를 하지 못하는 것도 좀 생기면서 좀 네 안 그래도 뭐 수익이 적은 상황에서 수익이 더 줄었어요. 수익이 더 줄어서 제가 올해 광주를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는 광주를 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별도로 이렇게 좀 여태까지 다른 여러 컨텐츠를 했었지만 올해 한번 ppt 버전으로 다시 좀 리뉴얼을 하면서 그리고 올해는 좀 약간 다른 방향에서의 이 컨셉을 잡고 한번 컨텐츠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만일의 상황이 일어날 거에 대비해서 제가 오늘은 일단은 채팅창을 화면에 띄워놓지를 않았어요. 화면에다 채팅창을 띄워놓지를 않고 만약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자극적인 채팅을 한다 할 경우 제가 경우에 따라서 팬분들만 채팅할 수 있게 바꾸거나 아니면 그 어그로 끄는 사람들에게 좀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재판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전두환 재판 중간 점검이 약간 좀 큰 목표 큰 약간 컨셉이 되겠죠. 사실 그래봤자 전두환 씨 관련 재판 사실 뒷부분 가야지 나와요. 네 5.18 광주민주운동 40주년이고요. 그래서 초안을 만들었고 유의사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두환 씨의 언행 관련 재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하는데 사실 ppt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이 있진 않아요. 많은 비중이 있진 않는데 이제 뒤에 가서 좀 약간 할 얘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전두환 씨는 1995년에 제정되었던 5.18 특별법의 의거에서 조사 끝에 구속됐고 그리고 이제 사형선거까지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겠어요. 예우가 박탈된 사람한테는 네 언론에서도 지금은 전두환 씨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네 노란 딱지가 붙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동안 이 사진력사 컨텐츠가 조금 약간 민감한 주제더라도 이게 노란 딱지를 좀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좀 약간 좀 말을 돌려서 말하는 그런 컨텐츠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수의주제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의주제를 못하면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아마 그러면 이제 요약 버전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뭐냐 클린 버전하고 노빠꾸 버전이 나누수록 올라갈 수가 있겠죠. 클린 버전과 노빠꾸 버전으로는 아마 나눌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좀 비방성 댓글에 대해서 그래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서 댓글을 막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1979년 10월 26일에 이때 이후에 5.18이 일어나기 전까지 상황을 대충 요약을 해보자면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이 됐죠. 이 사람은 사실 암살이 안 됐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박근희 씨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임기가 중간에 끝났는데 만약에 암살되지 않고 중간에 이때 부산하고 창원에서 민주항쟁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 항쟁이 또 다시 전국적으로 번져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하야를 발표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 그런 일까지 갔었으면 아마 박근희 씨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전 부장에 의해서 암살이 됐어요. 당연히 김재규 전 부장은 군부 정권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왜냐하면 사실 그 시점에서는 그거잖아요. 그 시점에서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전 대통령이 권한대행을 거쳐서 통일주체 국민의 장충체육관에서 체육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돼요. 대통령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유신체제 동안 긴급조치가 수행이 되고 있었는데 1979년 12월 8일부로 긴급조치 구호가 해제가 돼요. 그리고 이때는 최규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출되는 시점부터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어요. 별도의 취임 전까지 인수기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권리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의 군사반란이 있었죠. 이때 주도자들 중에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가 포함이 돼 있었고요. 보통 이런 일이 있었으면 보통 민주시민들은 각종 학생들을 중심으로 뭔가 똘똘 뭉치기 시작했겠지만 하필이면 이때가 시기가 시기였던 터라 이제 방학이라서 이 대학이 좀 시위가 당장 발생하지는 못해요. 대학가의 시위가 당장 발생하지 못했고 그래서 일단은 3월에 개강을 해요. 3월에 개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소식들을 어떻게 전에 들었던 학생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그동안 대학들이 유진시대에 탄압을 받았었기 때문에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사실 지금도 대학가 가면요. 막 총학생의 발대식 막 이런 거를 그 약간 틈타가지고 그때 이제 학생들이 모이니까 그리고 그때 1학년들 많이 동원하잖아요. 1학년들을 많이 동원을 하니까 사실 1학년들이 뭘 알겠어? 막 1, 2학년들 막 저학년들 막 모여가지고 뭐냐 그 대학 본부 막 이런 데 앞에 가서 막 요구사항 있으면 막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끌려다녔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학생운동 이런 거를 저는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정치 성향 문제 때문이 아니고 그런 거는 제 컨디션 문제 때문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이제 문교부 현재의 이제 교육부겠죠. 어쨌든 이게 막 총장이나 학장의 퇴진 요구를 한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용교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교수직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퇴진 재단의 비리 뭐 학교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교시설 확장 요구 이런 건 현실적인 문제겠죠. 그리고 학생의 인정 및 학내 언론 자유 요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음 그랬는데 이제 총장이나 학장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사퇴를 발표를 한 학교도 있고 아니면 아이예요. 입시 휴강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입학 시즌부터 휴강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이제 결국은 교수들까지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 성명서를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5.18 관련해서 신군부가 후속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해직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유신 그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그때 군부독재가 있었을 시절에요. 당시에 그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요. 병영 집체 훈련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군복무하고는 별개에요. 음 군복무하고는 별개로 그 병영 집체 훈련 네. 어용 교수 이제 약간 그 흔히 우리가 어명 이라는 단어 생각나잖아요. 그 약간 나라에서 이명한 교수다 뭐 이런 거지 음 뭐 어쨌든 그래서 이 병영 집체 훈련이 성균관대학교가 처음이었는데 성균관대학교면 이제 도심에 있는 대학교잖아요. 그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아무래도 실제 성균관이 있었던 그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창경경 옆에 성균관대학교가 있었고 그 어쨌든 성균관대학교의 역사가 꽤 길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교를 시작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들이 병영 집체 훈련이 순서대로 있었던가 뭐 서울대학교도 순서 대기하고 있었고 어쨌든 성균관대학교가 거부를 해요. 이거를 거부를 하고 5월에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비상학생총회를 열어요.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얼마나 크겠어. 지금보다 학생수가 적었는데도 저때가 1만 명였대잖아.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5월에 전국 23대 대학 대표들이 총학생회장단 회의를 열어요. 아무래도 이때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던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도심에서 가까운 대학교들이 약간 좀 이런 거 약간 모이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이미 병영 집체 훈련 거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그 신군부에서 인력을 좀 깔아간 거야. 그래서 고대로 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뜯은 대학들이 모였는데 이때는 당시 막 전국의 대학들이 5월 15일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궐기를 할 거다. 이런 그 썰이 유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신군부가 이때는 그 12.12 그 군사 반란을 일으켜놓고 일단은 최규하 전 대통령을 대통령의 원련을 놓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신군부가 또 한 번의 쿠데타를 일으키진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군부가 한 번 이제 난리를 한 번 더 펴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쨌든 그 구실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오진 않아요. 교내 순위만 진행을 해. 자 여기까지가 5월 중순까지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980년 5월 자 이번에는 5월 12일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다 하는 그 썰이 유포가 됐었어. 대학가에 그래서 대학들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정작 5월 12일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랬더니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 씨가 정부에서 5월 13일까지 안개의 이런 전국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발표를 해요. 보통 이때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요. 사실 대학에서요. 총학생회 활동 이런 것까지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보통 단과대 학생회 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총학생회 활동까지 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전개로 진출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개 진출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그거잖아요. 대학 갓 졸업하고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5월 13일에 정부에서 뭔가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날 저녁에 가두 시위를 해요. 가두 시위도 하고 또 그냥 대학 캠퍼스 안에서 철야 농성도 하고 그러니까 당시 주한미국 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이 이제 야권 신민당에서 지도자격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요. 당시에는 의원들이었겠지만 당시 김영삼 전 의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을 아홉 번을 해요. 이때 아마 그 혹시 이제 야인시대 열심히 봤던 사람들은 그 유진산이라는 정치인을 알 거예요. 이제 그 뭐냐 김두한 전 의원의 정치 스승이 유진산 인데 그 유진산 전 총재 시민당 총재 이후 그러니까 시민당이 그 진산 파동 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유진산 씨가 사실 정치계에서 좀 불명히 은퇴를 했는데 어쨌든 유진산 시대 이후에 신민당이 그 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총재로 나서고 총대를 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주로 그때 의원 자격이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제야에서 활동하는 약간 그런 축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대기전까지 국회의원을 9번을 해요. 그렇고 그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신군부가 학생들의 시위는 북한의 사죄에 일어났다 하면서 남침설을 율법한 거야. 그리고 5월 5월 12일에는요. 북한군의 특수 8군단이 행방불명 됐다는 썰을 퍼뜨리면서 비상 국무회의를 주최를 하고요. 그리고 휴전선에서 의문의 총격전이 발생을 해요. 괴한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북한 그러니까 북한의 소행이다 이런 거를 약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총격전을 만들어낸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내 약간 이거는 이제 추측인데 조작했을 수도 있어요. 자 신군부가 조작을 했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5월 14일에 새벽에 서울의 이제 대학들의 총학생들이 새벽에 모여가지고 어 이제 우리 학교 밖으로 나가자 해서 합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또 근데 문제는 5월 14일 아침에 신군부가 소유진압본부를 설치를 해요. 맞겠다는 거지. 자 이 1980년 5월 이따가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그래서 근데 이때 그 신민당 국회의원들도 비상기업 해지 건의안을 제출을 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국회가 다시 열릴 거라고 약간 믿었던 것 같아. 자 그랬는데 이제 지식인들도 시국 선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5월 15일 오후에 서울의 대학생들 10만명이 모여요. 10만명이 이때 그 서울역에서 모여가지고요. 그 진짜 그때 막 주변에 서울역 고가차도까지 다 점거하고 그때 이제 집회를 했어요. 지금은 서울역 고가차도가 좀 일부 구간만 그 다리가 이제 걷기 그 거리공원으로 바뀌고 그 뭐냐 나머지는 나머지 구간은 철거가 됐잖아요. 어쨌든 통행 통행 체계가 바뀌면서 어쨌든 그런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인원들이 10만명이나 모였을 줄은 생각도 못한 거야. 이 대학생들이 막상 모여놓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통제가 안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그래 이날 저녁에 그래 우리 일단 해산하자. 해산해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달산을 해요. 근데 이때 이때 서울의 대학생들이 조금 한가지 실수한 거는요. 만일에 대비해서 약간 유사시에 다시 모여서 행동을 하자. 이런 움직임을 이익을 사후대책을 마땅히 확실히 잡아두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군부가 밤에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딱 발동을 하면서 이때 서울에 있는 각 대학의 유명 활동 학생들을 다 잡아들여버린 거야. 이때 관련됐던 인물들이요. 이때 1980년 서울의 봄때 활동했던 유명한 학생들이 최근까지 정치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까지 정치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고 서울의 봄때 대학생이었던 정치인 세대들이 이번 총선을 전후로 해서 지금 세대교체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제 심재철 씨는 이제 5선 의원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국회죠. 제20대 국회 때 전반기 부의장이었어요. 전반기 의장이었고 음 그 전반기 부의장이었고 이번에는 낙선했어요. 이번에는 낙선했고 참고로 심재철 씨는 내가 얘기로 저기 미래통합당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신계륜 씨 당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고 사선의원 그리고 이때 여기서 언급되는 관련 정치인들 중에서 형 난옥 씨라고 있어요.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서울역 근처 학교니까 언급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이잖아. 숙명여대가 근데 이 사람은 국회로 나서진 않고요. 나중에 이 출판기획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출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나중에 뭐 김영사 현암사 이런 주요 출판사에서 대표이사 이력이 있어요. 어쨌든 출판기획업자로 그 꽤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해찬씨 이해찬씨는 이때 복학생협의회 복학생활동하는 단체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복학생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국무총리까지 했죠.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했을 정도니까 의원짐도 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7선 국회의원이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아직까지는 현역 정치인인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해찬 당대표는 아마 이번에 총선에 안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몇 년 안에 현역에서는 물러날 걸로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아마 지금 이해찬 전 총리가 이해찬 당대표로 할게요. 현직으로 이해찬 대표가 아마 이제 좀 나이가 좀 꽤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뒤로 물러나라는 것 같아. 그런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 씨 유시민 씨는 총학생회의 대의원 회의 의장이었어요. 이때부터 말이 많았겠지 의장이라 근데 이제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은 2선밖에 못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을 끝으로 그 이후 뭔가 별다른 정치활동은 없어요.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그 뭐냐 총선 선거에 출마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리고 최근까지는 방송활동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수성 씨 이수성 씨가 여기에 있었던 그 서울의 봄 주요 학생들 중에서 역시 이해찬 당대표하고 더불어서 그 활동 이력이 화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 학생 처장이었어요. 학생 처장이었고 그러니까 학생 처장이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생 신분이라기보다는 이때 이미 이 사람은 교수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가요.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가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지내고 그 다음에 제 17대 대통령 선거 때 중간에 사퇴해요. 그 제 17대 대선 어떤 어떤 때인지 알죠? 그 이명박 씨가 당선될 때 네 저는 이명박 씨 안 뽑았지만 자 그 다음에 김부겸 씨도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복학생에 김부겸 씨도 역시 사선 의원이고요. 김부겸 씨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는 대구 지역구로 아마 지역구로 옮겨서 당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근데 이제 김부겸 씨가 지금 당적이 더민주잖아요. 근데 더민주 출신인데 대구 지역구로 당선이 된 거야. 지난번 20대 국회 때 20대 국회 그때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떤 때인지 알죠? 박근혜 씨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 2016년에 총선이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총선이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씨 최서원 씨하고 비리가 국정농단에 들통나게 몇 달 전이었죠. 그 시점에 당선이 된 거야.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오히려 대구 경북 쪽이 여론이 더 굳어져 버렸어. 이번에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시 경희대학교 복학생 협의회 회원이었던 문재인이라는 복학생은 당시 비상계엄 확대 시점에서 역시 같이 연행이 되어 청량기 경찰서에 연행이 됐었는데 딱 이때 연행되어서 있던 도중에 제22회 사법고시의 2차 합격자로 통보가 된 거야. 근데 구속 중이면요.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되고 나면 변호사 자격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경희대학교에서 손을 써가지고 이때 석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서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활동을 시작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죠. 자 그러면 같은 시기의 광주는 어땠냐 이때는 광주가 아직 직하시가 아니었어요. 광주는요 1985년인가 이때 직하시 승격이 돼요. 그러니까 광주는 직하시 승격이 조금 늦은 축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1995년에 직하시들이 다 광역시로 계층이 되고 광역시 계층 작업이 끝났 뒤에 광역시로 추가 승격된 곳은 울산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가 이때는 광역단체가 되기 전에 였기 때문에 이때는 광주가 그냥 광주시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있는 자리 있죠. 거기가 전라남도청이 있었고 근데 이제 광주가 광역시가 되고 나서 이제 몇 년 전에는 전라남도청이 남학신도시로 옮겨갔죠. 그 목포 옆에 목포에 있지 않아요. 목포시 밖에 있어요. 전라남도청은 어쨌든 그래서 음 5월 14일에 이제 전남대학교 집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옛날 옛 전라남도청 이 광장에서 도착을 한 다음에 시국선언문을 발표를 해요. 근데 이날은 일단 해산을 해. 그리고 이제 다음날 조선대학교하고 광주들교육대학교 학생들까지 합류해서 시위를 다시 하고요. 그리고 일단 경찰은요. 질서 유지를 조건으로 통제는 안 했어요. 통제는 안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인 박관현이라는 그래서 박관현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경찰국장이었던 안병하씨가 사전 합의를 했었어. 경찰은 통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켜만 봤어. 음 이때까지는 깔끔했어요. 음 그래서 이때 이제 집회 인원이 점점 늘어났고 이때 막 횃불 시위까지 있었어. 그래서 민족민주화 대성애가 이제 결성이 됐는데 일단은 5월 16일에 그렇게 그 밤까지 집회를 열심히 하다가 네 일단 종료가 돼요. 일단 종료가 되고 그래서 휴교령이 발표가 되면 그래 학교에 다시 모이자. 휴교령이 발표될 때 학교에 모여서 뭔가 일을 꾸미자. 어차피 수업도 못하니까 하고 약속을 하고 해산이 됐는데 문제는 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국회를 폐쇄를 근데 이 비상계엄령을요 국회를 폐쇄시키고 확대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국의 대학교 학생운동권 관련 학생들을 다 검거를 시키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서로 연행이 됐다가 나중에 석방이 되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등이 이때 쪼르륵 연행이 돼요. 연행이 되고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때 아무래도 이제 그 신민당 총재였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 의원들을 뭐 어떻게 구슬려서 뭐라 해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려고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미 이 시점에 제7공수여단은 광주로 출발을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광주 자 광주에서는요 서울이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 전남대학교 총학생 회장단이 이제 무등산에 있는 무등산장으로 피신을 해요. 자 그래서 그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요 인사들이 몇 명이 체포가 되고 광주도 비상 계엄령이 내리고 근데 원래 5월 18일 0시부터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날 23시 40분에 미리 비상 계엄령이 내린 거야. 그래서 이제 5월 18일 학교에 모였던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본부 건물에 감금이 돼요. 이제 감금이 돼서 그 전남대학교 학생하고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그 연행이 된 거야. 근데 이 학생들은요 휴교령이 내린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에 평소에 어 도서관 공부하러 와야지 하면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날은 일요일이었거든요. 5월 18일 1980면 5월 18일 일요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냐 갔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학교 본부 그래서 뭐 아니면 그 휴교령이 내리면 학교에 모이자 약간 이런 약속을 알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어째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계엄군이 그 각 학교 캠퍼스를 전구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 나는 교수예요. 해서 교수들까지도 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도망가는 학생들도 폭행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학생 어떻게 도망이 성공한 학생들은 시내로 들어가서 사람들은 달린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금남로가 광주에서요. 이따가 제가 한번 지도 켜고 찾아볼 건데 이 금남로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금남로가 굉장히 유명한 곳인 게 이 여기는 이제 뭐냐 전투 그 전라남도청 광장으로 통하는 길이 금남로였어요. 당시에는 이게 금남로예요. 그래서 이때 전투 경찰들이 강경하게 대응을 시작해요. 전투 전투 경찰들이 그리고 이제 일부 시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시위대의 상공으로 헬기가 비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시위대가 전투 경찰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냥 막 옆길로 새서 막 숨어 이런 것까지 헬기들이 다 봐가지고 무전으로 연락해서 경찰들이 찾아내서 폭행으로 지나파라 이런 것까지도 연락을 취했다는 거죠. 자 근데요 이때 국방부에서는요 대간첩 작전 제49호를 발표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간첩 취급한 거야. 그리고요 16시부터 작전이라고 들어가 그 들어가면요 보통은요 작전에 들어가기 전에요 몇 분 안에 해산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연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방송을 해야 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그 16시가 돼서야 귀가 유도방송을 하고 1, 2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네 구타를 시작한 거야. 특히 이제 도망간 사람들을 주변 건물들 이런 데서 다 찾아가서 때리고 연행하고 그랬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광주 제1고등학교 광주1고라고 하죠. 흔히 그 광주1고라고 야구 명문학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5월 28일 일요일 일요일에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당시 고등학교들은 5월 28일 일요일에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학교 안에까지 경찰들이 들어와서 시위에 가담했던 학생들이 있는지 찾아내는 거야. 특히 김경철씨 같은 경우는요 농인이라서 야 너 시위대회 가담한 사람 맞지 그치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치 농인들은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 그래서 5인 받아가지고 무차별 구타로 사망을 했다는 유공자예요. 자 그리고 이날부로 이제 전라남도 북 그 전라남북도 계엄분소 가 장성에 있었어요. 이때 그 장성에 지금도 군시설이 있을텐데 당시에 상무대가 장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K리그가 2003년에 K리그가 확대될 때 2003년에 상무 축구단이 이때 K리그 일부리그로 승격이 됐었어요. 이때 상무 피닉스가 참고로 상무 스포츠단은요. 전부 다 팀 이름이 불사조 피닉스 뭐 이런 팀이에요. 상무 피닉스예요. 상무 피닉스가 이때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영구로 처음에 시작을 해요. 어쨌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무 축구 팀이 상주로 옮겨 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국군 체육부대가 문경에 있어요. 지금은 문경에 있고 어쨌든 이때는 그 계엄군의 분소가 상무대가 있는 장성이 있었다. 어쨌든 그 장성에서 이제 전라남북도에 계엄군 공고를 내려요. 통행 금지 시각을 0시에서 22시로 앞당긴다. 근데 그러면서 그 연행을 시작하겠죠. 근데 보고된 연행자만 405명 그 계엄분소에 보고된 거예요. 하지만 이날 저녁 방송에서 당시 전국적으로 원래 이때 딱 그거일 거 아니에요. 보통 저녁 7시에 한번 퇴근 시간대 뉴스를 한번 하고 이 당시에도 KBS는 9시 뉴스가 있었고 이때 MBC 뉴스데스크는 21시였죠. 지금은 20시로 땡겼지만 보도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지상파 언론들은 보도를 일절 안 하고 있었어요. 언론 탄압이 있었거든. 이 시대에는 언론 탄압 시기여가지고 어쨌든 보도가 1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1980년 5월 19일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이날은 일단은 월요일이 됐기 때문에 회사하고 관공서들이 일찌히 다 문을 열기 시작해요. 학교도 정상수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냐 그 계엄사태가 확대가 되니까 그 계엄령 이라는 것만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그 뭐 학생들은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회사들도 점심 전후로 영업을 끝내버린 거예요. 음 자 근데 이제 전날에 사실이 알려지니까 시민들이 이때 이제 그 금남로라는 도로로 다 보여요. 자 그런데 이미 제7공수여단이 왔다 그랬잖아요. 제11공수여단이 이미 5월 18일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이미 그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김형택 기자는 이런 말을 얘기해요. 아무 죄도 없는 국민을 향해 이렇게 포관하는 장군은 도대체 어느 나라 누구를 위한 별인가 그는 점령군의 사령관인가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후에요. 좀 그 시위에 참가했던 그 시민들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시민들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이때 그 뭐냐 휴교령 때문에 시민들이 늘어난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시 50분부터 계엄군은요. 음 이제 중앙군에서 공식적으로 그 뭐냐 공식적으로 약간 그 자위 그 이제 자위 차원에 발포를 하라는 명령이 중앙에서 없었는데도 이때 계엄군이 발포를 시작해요. 그리고 원래 그 처음에 정식으로 발포를 하더라도요. 사람을 조준하면 안되거든요. 조준사격을 했어요. 원래 조준사격 하는 거 아니에요. 조준사격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공중을 향해서 공포사격 을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경계근무 할 때요. 만약에 초소를 향해서 다가온 사람들이 3회 이상 수하에 불응하시 발포하는 그 과정에서요. 정면으로 조준 발포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은 어쨌든 그렇고 아 근데 초소근무는 그런데 일반 위병소근무 이런 데는 그래요. 그런데 GP 지역에서의 초소근무를 할 땐 좀 달라요. 일단 그렇고요. 어쨌든 소수의 부상자들만 어떻게 발포를 뚫고 겨우 병원으로 겨우겨우 후송이 된 거야. 다수는 병원까지 그래도 병원으로도 못 가고 그냥 길거리에서 희생된 분들 많아요. 근데요. 당시 제31사단장이었던 정웅은요. 사단 작전 명령 제3호를 통해서 지휘관들하고 경찰 지도부한테 강경 진압? 에이 그렇게까지는 하지마 하고 얘기까지는 했는데 그거는 본인이 현지 현지를 현지 담당 사단장으로서 그냥 형식적으로 했을 뿐이지 물론 밑으로 잘 하달되지는 않았어요. 제대로 실행되지도 못했고 자 근데 이제 전두환씨 같은 신군부 실세들은 제3공수여단들하고 보안요원들을 추가 파견해요. 근데 이 보안요원들이 어떤 존재냐면요. 이 보안요원들은요. 좀 그 보안요원들은 어떤 존재냐면 이 사람들은 그 군복을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사복을 입고 잠입을 해요. 그리고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그 뭐냐 몰래 보고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전달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5월 19일에는 그 5월 20일에 중고등학교까지 휴교 조치가 확대가 되고 근데 이제 새벽에 그 김한부씨라는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요. 이분도 희생자인데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제3공수여단이 광주에 도착을 하고 음 시민들이 집결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요. 이때 뭐 광주 광주시청이라든지 전라남도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뭐 이런 그 각종 캠퍼스 같은 곳에서는요. 이때 계엄군들이 그곳이 아지트였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필두로 이제 거기서 막 그 계속 이제 발포를 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톨릭센터가 그 교구별 그 교구청이 있잖아요. 이때 광주는 아직 직하시로 승격되지는 않았지만 광주는 이미 그 시점에 대교구청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교구청 세군데 있어요. 서울 대구 광주 이렇게 세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때 대교구청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제 당시에는 일반 사제였던 조철현 비호 몬신율 이 있어요. 지금 선종하신 분인데 선종하기 전에 몬신율 까지는 그 지명이 되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신부님이니까 어쨌든 흔히 줄여서 조비호 신부님이라고 하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비록 성직자이지만 옆에 총이 있다면 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 성직자가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일반인들은 어쩌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계속 언론이 탄압을 받아가지고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못하니까 광주 매일신문의 기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집단으로 사표를 내요.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부님은 단 한 줄도 씻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하고 사표되고 나가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때부터요 버스기사하고 택시기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위에 참가를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는요 버스기사하고 택시기사들은요 직접 시위에 참가하진 않았는데 시민들이 이제 계엄군한테 총을 맞고 나서 아니면 뭐 그 얻어맞아가지고 막 부상이 생겨요. 그런 부상자들을 제발 병원까지 좀 태워다주세요 하는거를 택시 그 버스기사들이라든지 택시기사들이 이제 그 부상자들을 식호 병원으로 후송하는걸 도와줬단 말이에요. 혹시 이제 영화 택시운전사 봤던 사람들 알겠지만요 송강호 씨 주연했던 그 영화를 본 사람들 알겠지만요 그 그 그때 버스기사 택시기사들도 계엄군이 발포에 의해서 총 맞고 희생된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사들도 시위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이때 기사들이 그 시위를 하면서 조금 이점이 생긴 거는 계엄군이 뭔가 그 저지선을 그 형성해놓고 있었는데 계엄군은 이때 그 전차가 있잖아요. 아 그 택시운전사밖에 계엄가 난다고? 나는 택시운전사는 내가 영화관에서 봤었고 다른 영화도 있어요. 뭐 화려한 휴가라고 이따가 제가 화려한 휴가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근데 버스기사들이 이 앞에 서면요. 그래서 그 계엄군의 그 장갑차 이런 거를 잘하면 어 밀어붙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군중들이 그 버스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기사들이 앞에 서가지고 이제 그 시민들하고 행렬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속주행을 한 거예요. 전조등 겨고 저속주행을 한 거야. 때마침 이제 저녁이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동을 했다 그래요. 금남로라는 도로가 이제 그 아시아 문화전당까지 이어진 도로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광주에서는요. 이제 각종 뭐 시민들의 집회 이런 거 있으면 금남로가 꽤 유명해요. 그 그 박근혜씨 그 퇴진운동 할 때도 금남로 현장 영상들 꽤 많이 있었죠. 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광주시청이 이날 점령이 돼요. 이날 광주 광주시청이 점령되고 그리고 광주 MBC 사옥이 이날 불탔는데요. 사실 여러가지 뭐 원인이 있다고는 하는데 광주 MBC가 이날 탔었던 이유정 하나는요. 5월 20일 19시에 이날 저녁 MBC 뉴스에서 계엄당국의 첫 발표가 뉴스에 처음 보도된 날이에요. 근데 계엄당국이 어떻게 발표됐냐면 소요진압과정에서 일부 부상학생은 정성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상자는 없습니다. 하고 구라를 친거야. 그러니까 열이 안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날 MBC 뉴스 보도가 됐으니까 당연히 광주 MBC가 시위 행렬이 갔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이제 양쪽에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제 22시 에는 계엄군도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서로 충돌 과정에서 네 그런 일이 생기죠. 참 그런 거를 생각하면요 2016년에 있었던 그 뭐냐 각종 그 퇴진 집회 있죠. 그 집회에서 정말 그 끈질기게 행진하고 그랬던 과정에서는요 그때는 이제 그거를 했지 그때는 일단은 발포도 없었고 그때는 뭐냐 그 발포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죠. 그때는 진짜 그때는 민주적인 시위가 됐지. 일단은 그 뭐냐 대치하는 경찰들도 정말 민주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했고 참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자 그리고 이날 23시 20분부터 광주역에서 집단 발포가 시작이 돼요. 참고로요 이때 광주가 범위가 어땠냐면요 여러분들 지금은 광주가 이제 직하시가 되면서 광주의 권역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광주가요 구가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광주 광산구가 있잖아요. 근데 광산구가 유독 넓은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광주가요 광주가 그 직하시로 통합이 된 그 행정구역이 광주시하고 송정시하고 그 광산군이 통합돼가지고 생긴 게 광주 직하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송정시하고 광산군이 광산구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광주송정역이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호남선 본선이 광주 근처에 정차하는 역은 그때 역의 이름은 송정리역이었어요. 그냥 시골역이었어요. 그때는 송정리역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 약간 그 노선의 위치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컸죠. 그래서 그때는 송정리역으로 불렸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그때는 나주역이 있고 영산포역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주역은 그 옛날에 그 광주 학생독립운동 그 발단 사건이 있었던 그 나주역사 그 위치예요.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뀐 지금의 나주역은 조금 위치에 옮겨가지고 이제 그 KTX 시대 대비해서 역을 옮겼거든요. 그 KTX를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옮겼어요. 지금 나주역은 그 위치로 옮겼고 그리고 지금 이제 광주로 통합되고 나서 광주송정역으로 이미 바뀐 거는 이제 그 KTX 다니는 과정에서 바뀌는 거예요. 역이 확장되면서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호남고속선이 개통되는 그 과정에서 광주송정역으로 바뀌어요. 그 광주송정역으로 바뀌는데 왜 광주송정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냐면 서울 강서구에 5호선 송정역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겹치거든. 그래서 보통 서울에 있는 역 이름하고 역 이름이 겹치면요. 지방역들이 그 지역 이름이 별도로 붙게 돼요. 그래서 광주송정역이 된 거야. 광주역은 광주역은 그때는 이제 그때 광주 거기가 구도심이잖아요. 지금은 저기 뭐 광주 유스퀘어 이런 데로 터미널 이전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시가지가 또 생기고 그러지만 근데 이제 당시에는 광주역이 있는 쪽이 구도심이에요. 지금도 그 광주역에서 조금 한 몇 한 몇 분 거리로 가면 그 옛날에 그 무등경기장 그 무등야구장 그 해태타이거즈 옛날에 썼던 야구장 그 무등야구장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있죠. 그 챔피언스필드는 여전히 광주역 근처에요. 그래서 사실 지하철 직접 연결은 안 돼요. 거기 광주역은 뭐 그렇긴 한데 그때 광주역은 사실 옛날 보다는 옛날이 광주역이 지금보다는 그 광주역이 활용이 더 높았어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 열차들이 그 뭐냐 그 뭐냐 그 북송정 신호소 그 근처에서 이제 호남선하고 광주선이 갈라지거든요. 그 정확히 이해하면 호남선하고 경전선이 그 뭐냐 송정에서 갈라지는데 거기서 그 광주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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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쪽이 원래는 경전선 본선이었어요. 경상도 전라도 연결하는 경전선 그 본선이 광주역이었고 원래 그쪽으로 선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전선 본선은 광주역 쪽으로 안 가고 이제 도심 밖으로 빠져요. 그래서 생긴 역이 서광주역 이에요. 그래서 그 극락강 극락강이라는 역이 있어요. 그 그래서 지금도 무궁화열차는 장성역에서 광주역 가기 전에 극락강역을 정차를 해요. 지금은 이제 광주역에 KTX 열차는 이제 못 들어오는 체계가 돼가지고 빠졌지만 근데 아마 지금은 다시 다닐 수도 있어요. 아직은 안 다니는 것 같은데 그 KTX 중에서 그 김제역하고 장성역을 경유하는 열차가 생겼거든. 그래서 그게 목포로 가지 않고 광주로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신호체기 때는 안 가는 거지.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날 밤부터는 광주역에서도 발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계엄군이 역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역으로 그 군용열차도 운행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1980년 5월 21일 이날이 다시 공휴일이 돼요. 이날은 수요일이죠. 이날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3공수연단이 일단 광주역을 일시적으로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계엄군이 1차 철수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광주 밖으로 빠져 그래놓고 이제 광주시 외곽을 포위하는 거예요. 포위해놨다가 시민들을 고립시켰다가 일제히 쪼여오면서 진압을 하자는 작전을 간 거야. 그랬던데 이때 이제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요 보통 그 이때는 예비군 무기고가 그 시민들이 그냥 좀만 찾으면 무기를 탈취할 수 있는 곳이 많았어요. 아마 이때 이후로 그 예비군 무기고가 아마 그 보관하는 그런 방식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광주 시외전화가 시외전화선이 끊겨버려요. 선을 잘라버린 거야. 그 다음에 증원 병력으로 24단의 병력들이 도착을 하고요. 그 사단 전체가 온 건 아니고 몇몇 대대들이 차출돼서 온 거지. 뭐 근데 문제는 24단이 문제가 되는 부대인 이유가 있어요. 한미연합사령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부대예요. 자 어쨌든 이제 금남로에 다시 모여가지고 시민들이 거리행진을 시작해요. 군은 사과하고 시민들 명예를 회복시켜줘라. 그래서 일단은 협상을 하자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전옥주 씨를 포함해서 시민대표 4명이 당시 전라남도 지사였던 장영태 하고 광주시장이었던 구용상하고 이 사람들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해요. 그래서 이제 시민대표들은 도지사가 시민들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하라. 그리고 연행된 시민들은 즉시 석방을 하거나 석방이 즉시 힘들 경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소재를 파악해달라. 공수부대는 정오까지 철수하라. 그리고 장성에 있는 전남북 계엄분소장하고 협상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장영태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은 사과는 바로 하겠다. 그리고 뭐냐 그 나머지는요 그 내 소과는 아니지만 내가 한번 건의해보겠다. 응 그리고 계엄분소장하고 협상은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시민들 앞에서 직접 발표를 그 요구 하는 것 까지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도지사가 나와서 사과를 하겠답니다. 하면서 시민들이 마이크를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래서 대기시간에 있다 보니까 일단 그 과정에서 광주시장이 먼저 나와. 그런데 구용시장이 여기서 나갔다가 시민들한테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는 모습을 보고 도지사가 겁먹어서 안 나와. 그래서 이때 장영태 지사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경찰 헬기를 탄다. 그리고 헬기 타고 헬기 위에서 마이크를 대고 확성기를 대고 그래 정오까지 계엄군의 첫순을 약속하겠다 하면서 이제 해산해라 하고 자기는요 헬기 타고 장성으로 가버려요. 도지사는 헬기 타고 계엄분소로 튀어버려요. 자 그리고 당시 제11여단 61대대가 실탄에 지급해요. 진압을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계엄군이 철수하는지 안하는지를 두고 오겠다며 시민들은 30만명까지 금남로에 모였는데 철수 이행이 안되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상황을 보는 과정에서 관광버스 기사들이 일부가 도청 앞 광장에 분수대를 돌았어요. 근데 이때 계엄군이 기사 한명을 조준사격으로 죽여버린거야. 한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때는요. 이제 계엄군이 발포를 하는 신호가 뭐였냐면요. 이때는 당시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행진을 하는 그런 좀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다보니까 계엄군은 애국가가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뭐 이렇게 시작이 되면요. 하아는 하아로 올라가는 아마 그때쯤일거야. 그러니까 부르다가 노래를 막 부르다가 총만 하는거야. 애국가 재창중에 써버리는거에요. 근데 이때 헬기도 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발포로만 그 54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의 그 시점에서의 사격만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민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시민들이 무장을 할 수 밖에 없었어. 계엄군이 어떻게 진압을 하냐면요. 그냥 개끌듯이 질질 끌고 가고 옷 벗기고 막 그 팬티 브라 막 이런 것만 걸치면서 막 때리고 막 질질 끌고 막 기어가게 하고 그 단체로 막 얼 차려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때 그 광주는 이미 그 뭐냐 계엄군이 각종 관청들을 점거를 했던 상태라서 이 무기들을 어디서 구해왔냐면요. 다른 지역의 경찰서까지 원정을 갔다 온 거야. 무기구나. 예비군 무기구나. 막 나주 가고 영암 가고 목포 가고 그 뭐냐 그러니까 화순도 가고 막 그러니까 주변 시군들로 다 흩어져서 무기들을 입수를 해가지고 다시 광주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이제 무장 완료 그러니까 이제 계엄군이 일단 조선대학교에 모여서 인원점검을 한 다음에 광주 외곽으로 빠져요. 근데 계엄군만 빠진 거야. 경찰들하고 도청 직원들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로 철수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청이 비게 되면서 이제 현재 아시아문화정당 건물인 구 전라남도청 건물을 이제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 계엄군이 이미 그때부터 자위 차원의 발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이 공식적 자위권 발동을 선포한 거야. 공식적 공식적으로 자 이때 관계됐던 사람들 당시 국방장관이 주영복 씨였고 보안사령관이 전두환 씨였고 그 수경사령관이 노태우 씨였고 전두환 씨 불화의 친구죠. 그리고 특전사령관이 정호용 씨예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 이회성 씨 자위권 발동 지시를 하다를 해요. 자 근데요 이날 19시 전후로 물론 다른 언론사들을 통해서 전파는 됐었지만 KBS 뉴스로 다른 지역에 전파된 게 이날이 최초예요. KBS 뉴스 한국방송공사 잖아요. KBS는요 지금도 공기업이에요. KBS는 지금도 공기업인데 그 뭐냐 이 KBS 뉴스로 이제 전파가 됐는데 문제는 이 당시 시대에는요 프로그램 그 영상 본을 계속 보관을 해둬야 된다는 인식이 별로 없었던 시대였대요. 그래서 KBS 9시 뉴스라든지 일부 몇몇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는 방송자료가 많이 안 남아있어요. 근데 이때요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요. KBS 보도국 편집차장 여의도에서 일하고 있었던 편집차장 장두원씨가요. 보안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보도해라. 해가지고 이 사람도 나중에요. 그 이제 뭐냐 전두원씨가 그 정권 장악하면서 그 언론 탄압 과정에서 이 장두원씨도 잘라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계영군이 하루 동안 손을 쓴 거야. 그래서 20일 저녁뉴스부터는 갑자기 다시 북괴의 사주부를 받은 폭동들이다 라고 알리기 시작해요. 그렇구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보도가 되냐면요. 사실 방송에서는 그 왜곡 보도가 되구요. 그 시민군들이 광주 밖으로 무기를 구하러 가면서 그러니까 무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니 무기를 왜 갖고 가려야 하는데요. 하니까 지금 광주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런 걸 다 알려준 거야. 그래서 전파가 됐고 근데 5월 22일에 군용 헬기가 광주를 날아다니면서 전단을 배포해요. 근데 그 우리 쪽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주겠다.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해산만 하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분노를 해요. 자 그리고요. 어쨌든 도청을 점거를 했기 때문에 시민군들은 이때부터 조직을 짜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어디 지키고 몇몇 사람들은 어디 지키고 이런 게 조직이 짜여요. 그리고 도시 치안을 각 뭐냐 도시 치안을 각자 맡아준 바대로 하자 하고 이때는요. 그 광주시장하고 그 전라남도 부지사는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요구를 한 거야. 이 사람들한테 요구를 했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요.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이제 좀 의견이 나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진짜 그 바깥을 지키는 사람들 빼고는 일단 무기는 수습대책위원회로 회수를 해서 모아놔요. 자 근데 이제 수습대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정말 각종 종교계 사회계 인사들 다 골고루 뽑혀요. 이종기 씨도 뽑히고 뭐 이제 이때 3.1운동을 주도를 했었던 최한영 열사도 여기에 포함이 됐었어요. 수습대책위원회 이때까지 살아계셨어. 그리고 이제 당시 뭐냐 당시 그 광주대교구청에서 일하고 있었던 조철현 비오 몬신율 당시에는 신부님이었죠. 조철현 비오 몬신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광주대교구장이었던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도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윤공희 대주교님은 아마 대주교면 나이도 좀 있고 그러잖아 하다 보니까 그 어차피 대교구청에 있는 신부님이 또 있으니까 자기의 뜻은 자기의 의견은 그 자기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조철현 신부가 아마 그 다 잘 할 거다 하면서 모든 권한은 다 유임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당시 각종 종교계 목사들도 있었고 스님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당시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그 아무래도 대주교가 제일 영향력이 클 거잖아. 그래서 대주교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위임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어른인 그 최한영 열사한테 맡기자 했더니 최한영 열사는 나는 나이가 좀 많다 하니까 젊은 분이 해라 해서 이종기 씨한테 넘어오게 돼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수습대책위원회의 일부 대표가요 이제 이날 13시 30분에요. 장성에 있는 그 상무대가 어디냐면요. 그 장성에 있는데 그 장성의 위치가 광주에서요. 광주에서 광주 북쪽으로 못재라는 고개만 넘어가면 거기가 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호남고속도로 그 광주요금소 있죠. 광주톨게이트 그 광주톨게이트 바로 북쪽에 있는 고객길이 못재에요. 지금은 거기가 이제 고속도로가 터널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그 옆에 고객길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고객길이 그 약간 그 주행하기가 조금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제 그 옆에 못재 터널로 바꿨는데 그 그전까지는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못재 터널하고 그 장성에 또 이제 원덕 터널이 있거든요. 그 두 터널이 생기기 전까지는 광주에서 대전까지 호남고속도로가 터널이 그 노령산맥줄기에 있는 호남 터널 하나밖에 없었어요. 장성하고 정읍 사이에 그 내장산 내장산 쪽에 있는 호남 터널밖에 없었어요. 내장산은 호남 터널밖에 없어가지고 음 근데 그때는 터널이 그 하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그 경부고속도로는 처음에 왕복 4차로로 시작해서 조금씩 확장이 됐다 그랬잖아. 근데 호남고속도로는요. 처음에 왕복 4차로가 아니고 왕복 2차로로 시작해요. 편도 1차로에요. 진짜 옛날 시골계의 국도처럼 만들었었어요. 옛날 호남고속도로는 그래서 음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처음엔 그렇게 만들고 그 고속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그 만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도 호남고속도로에 가면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뭐냐 사실 호남고속도로가 그 선형이 조금 안 좋은 구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선형이 안 좋은 구간이 대표적으로 몇 군데가 어디가 있냐면요. 계룡시 계룡 쪽의 계룡산 근처가 그 뭐냐 거기가 군사도시라서 개발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는 아직 지금 호남선 철도도 그 뭐냐 직선화가 안되고 그냥 옛날에 있던 선로에다가 선로만 하나 더 붙이고 전철을 붙인 거예요. 키택스 다니기 하려고 그랬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형이 안 좋은 것이 장성 쪽이에요. 그래서 장성 그 못재구간도 좀 그 고갯길 언덕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호남터널 바로 남쪽이 되게 커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뭐냐 거기 거기가 이제 약간 그 이제 그거를 하지 거기서 이제 그 하는 거기서 이제 그 내가 어릴 때 그 뭐냐 장성의 그 커브길 그 근처에서 사고가 났었거든요. 한번 그 육중추돌 사고가 난 적 있어요. 명절 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구간이 원덕터널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 못재를 넘어가면 이제 장성읍이 있는데 그 장성에 그 개험분소가 있었다는 거야. 어쨌든 어쨌든 지금은 이제 못재는 고갯길로 터널로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그 못재를 넘어가가지고 그 이제 상무대로 가가지고 그 당시 개험분소장이었던 소준열 씨하고 1차 협상을 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패하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언론도 통제가 되고 하니까 아예 광주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등사기로 제작해서 직접 그 직접 배달하는 식으로 배부하는 식으로 해서 투사회보를 만들어요. 투사회보가 이게 10번까지 나와요. 10번까지 자 그다음부터는요. 이제 그 이때 그 시민군이 임시적으로 자취를 하고 있을 때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매일매일 그 도청광장 앞에 모여서 제1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이뤘는데 혹시 이제 우리 그 집회에 가면요. 막 그 시민들이 그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 자리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온 거다. 이런 거 자유발언 때 있잖아요. 그 그런 것도 있고 음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박수도 치고 음 하여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야.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공수부대는 광주를 포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삼공수여단은 호남고속도로를 양쪽으로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북쪽의 모째도 봉쇄를 하고 동쪽에 그 담양군 고서라는 고서면이 있어요. 담양군 고서면 그 광주대구 고속도로하고 갈라지는 그 고서문기점이 있죠. 어쨌든 그 뭐냐 그 고서문기점 그 근처까지도 거기 이제 봉쇄를 했어. 그 고서면도 봉쇄를 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7공수여단하고 11공수여단은요. 이제 남쪽으로 통하는 그 화순으로 이어지는 국도 22호선하고 그 29호선 이 구간을 봉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단은 광주에서 목포로 통하는 개를 봉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도 1호선 13호선 22호선 국도 1호선이 목포로 가고 국도 13호선은 저기 국도 13호선은 그 완도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거 이제 구간들이 다 봉쇄가 됐어. 자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른 채 이날 저녁부터 광주에서 광주 밖에서 광주로 들어가려는 차들 다 그 뭐냐 사격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요 몰래 묻어버려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민주화운동의 희생자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되게 이게 그 계엄군들 사이에서도 그 서로를 못 알아보고 5인 사격을 해버려가지고 어 계엄군 희생자가 생겼다. 명분 만들자. 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요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죽여요. 자 근데 이제 수습대책위원회가 갈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김창규 씨 같은 사람들은 온건파야.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무기를 반납하지 말고 무조건 무기를 반납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신들한테 총을 쏘지 않겠다. 그런 의사를 그 하고 뭐냐 수습을 하자. 이런 주장을 했고 그 김종배 씨 등의 강경파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협상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 수습하자. 이런 걸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 신군부의 상무충정작전이 시행이 돼요. 여기서 상무충정작전이라고 했던 이유는요. 상무라는 단어가 그 장성에 있는 상무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 최규하 전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광주 현장을 가봐야 되는 의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정작 시민들 부상자들 그런 학생들 아무도 안 만나고 상무대 계엄군만 방문하고 돌아가는 게 다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엄군들은 본격적으로 작전을 준비를 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김성용 신부님이라든지 조철현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먼저 탱크 앞에 가서 죽자 이러면서 이제 시민들을 그 시민들 앞에 서서 이제 이른바 죽음의 행진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광주 경계를 그 광주 시내까지 계엄군이 들어와 있었는데 일단 계엄군을 좀 뒤로 물리는 데까지는 해요. 하지만 이때 협상 시도를 실패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발포 사건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발포 사건이 있어가지고 원래 오후에 하려고 했던 그 제4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가 이날 오전으로 앞당겨지고 민주시민의 결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죽음의 행진 과정에서 또 협상은 실패를 해가지고 15시에 제5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가 열려요. 협상 결과가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절망적이었고 그 5월 26일에 그 전라남도청 대변인실에서 그 외신 기자회견이 또 열려요. 그러니까 다른 기자회견 말고 외신 기자회견이 열리는데 이때 이제 그 시민군의 대변인이 윤상원씨 였거든요. 윤상원씨는 이날 죽기 하루 전에 외국인 기자들이 몇 명 들어와요. 그래서 그 외국인 기자들한테 우리는 오늘 여기서 패배하지만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 각자의 나라에 이 사실을 알려서 우리를 그 뭐냐 우리의 명예를 지켜줘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줘라. 이런 거를 브리핑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부지사였던 정시채씨는요. 조금 시민군한테 좀 협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광주시장하고 부지사는 남아있었다 그랬잖아요. 시민들 사이에. 시민들하고 계속 협상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부지사가 도청 공무원들을 대신 대표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도지사는 상무대로 도망가 있었고 그래서 정시채씨가 항쟁 지도부한테 뭐냐 너희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빠져나가라 했고 했고 근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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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압 그 계엄군이 그 광주시내에 다시 들어올까도 어떻게 할거냐 이런 그 수습대책위원회도 또 갈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온건파들은 전부 다 도청을 나가고 강경파들은 우리는 도청에서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 해서 이제 또 도청이라든지 광주시청이라든지 광주역이라든지 YMCA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그 각각 인력들을 분산시켜다 가지고 끝까지 싸우다 죽자 뭐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 분산 배치된 그 시민군은 마지막 시민군은 340명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엄군이 상무충정작전을 시작을 해요. 시민들이 그 이제 광주 외부에 광주에 있어서 있었던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그 끊어져 있던 선을 다시 복구를 썼는데 그 시외전화선을 다시 끊어요. 그 시외전화선을 다시 끊어버리면서 이제 뭐냐 광주를 다른 곳으로부터 고립을 시키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전두환씨가 계엄군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우리 공수부대 애들을 너무 기죽이지 말라 하고 메모를 남겼대요. 그리고 이제 계엄군이 광주로 들어오면서 새벽 3시 50분에 그 뭐냐 도청에 있던 그 저항 세력들은 이제 광주 광주에 그 라디오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방송을 해요. 우리는 뭐 끝까지 싸우다가 죽을 것이다 하면서 뭐 어쨌든 그 나중에라도 뭐 우리의 명예를 지켜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방송사는 이제 한 10분 정도 방송을 하다가 이제 방송신호를 끊어요. 4시에 4시에 방송신호를 끊고 근데 이제 4시에 계엄군이 결국 도청을 포위를 했고 이제 끝내 점령을 하죠. 자 근데 문제는요 그 계엄군이 새벽 6시에 광주를 다시 점령을 한 뒤에도요 이제 그 뭐냐 시민군 체포하고 막 그 시민군 이 과정에서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뭐냐 각종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철수를 해요. 문제는 철수를 하면서도요 철수하는 길에 그냥 그 혹시 막 우리를 향해서 돌이나 화염병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해가지고 또 발포를 해 발포를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아침에 광주 밖으로 나가면서 시위전화 끊어놨던 거를 다시 연결을 해놓고 가기는 해요. 공무원들을 일은 다시 해야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브리핑 내용들이 달라요. 이제 계엄사령부가요 5월 31일에 전국 방송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광주 시민들이 그걸 믿겠냐고요. 아무도 안 믿지. 사망자하고 부상자 숫자 전부 다 줄여서 발표를 한 거야. 근데 이게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이유가 당시에요.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한 지 20년도 안 되는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등록 행정 절차를 잘 몰라서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이 등록이 안 됐던 사람들은 여기 국가에서 발표하는 거에는 포함이 안 됐겠죠. 자 그리고 사상자들을 은피하려는 목적으로 공수부대원들이 몰래 매장이 돼요. 몰래 매장이 되고 그러니까 공수부대원들이 희생자들을 몰래 매장을 시켜버려요. 자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이 다른데요. 아놀드 피터슨이라고 당시 광주에서 침례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그 목사가요. 당시 광주 인구가 75만 명이고 광주에 있는 침례교회 침례교회 관련 교회 출석하는 2천 명의 신도가 있다. 근데 우리 신도들 중에서는 일단은 두 명이 죽었다. 그리고 국군에서 일했던 친구가 있는데 중간에 희생자가 832명의 집계가 됐다고 확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실제로 그거보다 더 되겠지. 근데 신군부가요. 7월 22일 외국인 기자들이 이때 택시운전사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요. 그때 그 그때 외국인 기자 중에 한 명이 택시운전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때 어떻게 운 좋게 김포공항 까지 가서 항공편 봉쇄 이런 거를 뚫고 출국을 한 거예요. 아 네 잘 와가요. 네 잘 자요. 그 뭐냐 나도 곧 끝나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외국인 기자들이 그 브리핑을 했는데 외국인 기자들의 그 브리핑에서요. 이제 외국인 기자들하고 회견하면서 신군부가 브리핑을 하는데 신군부는요. 이 기자회견에서요. 이번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그때는 뭐 광주 사태 광주 폭동 뭐 이렇게 신군부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마이애미에서 있었던 폭동 하고 비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애미 폭동하고 그냥 그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 퉁쳐버린 거야. 어쨌든 그래서 또 이제 논란이 되죠. 자 그러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후에 자 일단은 시신들은 그 당시에는 상무관에 안치가 돼 있었어요. 상무관에 안치가 돼 있었는데 이거 이제 계엄군이 진압하고 나서요. 그냥 망월동에 있었던 그 묘지에 다 그냥 묻어버려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유족들은요. 나중에 유족회를 결성해서 추모제를 개최를 해요. 자 그리고 이때 KBS에서 한번 그 언론 보도 과정에서 신군부가 한번 털릴 뻔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신군부는요.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후로 언론인들을 대양 해직하고 그 언론 통피합을 시도를 해버려요. 이때 언론 통피합이 돼가지고요. 그때 이제 뭐냐 그 중앙일보 원래 그 중앙일보도 그 방송사가 있었거든요. 음 중앙일보도 방송사가 있었는데 그 뭐냐 이때 언론 통피합이 돼 버린 거야. 자 그 다음에 1980년 10월 군사재판이 열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5명 사형선고 163명 무기징역 선고 그리고 80명 집행유예가 선고가 돼요. 그런데 이와 이와 관련해서요. 그 이제 각종 시위들이 일어나서 구속자들은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1982년 12월에 전부 석방이 돼요. 자 박관윤씨는요. 이때 1982년에 일단 수배가 돼요. 수배가 되는데 단식투쟁을 하다가 1982년 10월 12일에 사망해요. 근데 이제 그 전두환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요. 이제 제5공화국이 되잖아요. 이때 제5공화국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인심을 어떻게든 무마를 시키겠다면서 통금을 없애요. 통금을 없애고 그 다음에 학원 자유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 대학의 학생단체들의 활동도 풀어줘요. 근데 이때 활동이 다시 재개됐던 각 대학의 학생단체들은 나중에 1987년에요. 이제 뭐냐 통합된 단체를 조직을 해서 이거를 토대로 6월 항쟁을 일으키죠. 6월 항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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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그 뭐냐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1988년 첫 총선이었거든요. 이때 이때 이제 전두환씨 정권이 민주정의당인데 민주정의당이 아닌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뭐 이런 각종 정당들 있죠. 이런 정당들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요. 근데 이때까지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이때까지의 반응들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검찰에서 태클을 건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그때나 지금이나요. 검찰개혁 이런 거 검찰개혁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냥 그랬었는데 1995년 12월 19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를 통과를 시켜버려요. 통과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2월 28일에 그 특 그 뭐냐 각종 검사를 시행을 해가지고 전두환 씨를 포함한 16명을 다 이제 구속기소예요. 그 기소에서 재판에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전두환 씨 사형 노태우 씨 징역 22년 6개월 였다가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17년형으로 감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97년 4월 17일 최종 상고심에서 형량이 확정이 되고 근데 문제는 그해 겨울에 정권이 바뀌면서 특별 사명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추징금은 유지하는 걸로. 참고로 참고로 전두환 씨는 여태까지 추징금 안 냈어요. 그러니까 내기는 했는데 다 내진 않았어요. 자 이제 명예회복 관련 절차예요. 명예회복 관련 절차는요. 5월 18일에 일단 기념일이 지정이 됐고 1994년부터 그 민주 묘지에 관련된 성역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1997년에 새로운 묘역이 완공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요 2002년부터는 이 민주 묘지가 그 5.18 민주 묘지 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2002년 피해자들의 그 민주유공자가 이제 민주유공자 지정이 인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유공자들을 찾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 요소와 관련돼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정치상 성향 이런 걸로도 좀 갈라지고 그래서 그 뭐냐 광주민주화운동 그 기념일 행사할 때요 그 저기 뭐냐 정치노선이 이 호남쪽과 연관이 돼있는 정치노선들은 임의위한 행진국을 그 손잡고 따라 그 뭐냐 재창을 하는데 그 뭐냐 다른 쪽 당 계열의 정치인들은 임의위한 행진국 부르지 않죠. 그렇다고요. 음 자 그러면요. 오늘 이 오늘의 이 컨 오늘의 이 영상과 관련해서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두 페이지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길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여기서 일부 영상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자 이 영상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무편집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른 요약 버전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요.